지금 팔 두짝하고 어깨 부분하고 스페이스 작업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 유광 블랙을 올릴 겁니다. 여기에 메탈릭 도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 유광 블랙을 광이 좀 많이 나게 최대한 깔아 주는 거죠. 유광 블랙입니다 유광 블랙 지금 광을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많이 촉촉할 정도로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 광을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많이 촉촉할 정도로 뿌리고 있거든요. 광을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유광 블랙을 올릴 때가 제일 시원하죠 뿌리는 맛이 도색이 새까맣게 딱 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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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 정도만 놔둬도 충분히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위에다가 슈퍼 파인 스테인레스 IPP 도료입니다. 슈퍼 파인 스테인레스를 지금 올릴 겁니다. 일단 유광 블랙도 깨끗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옆에 약간... 지금 이거 어저께 뿌려둔 거 고희도 유광 블랙, 우레탄 계열이 쿵스 제품.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광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뭐 유광 일반 유광 블랙도 잘 뿌리시는 분은 진짜 반짝반짝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수준에서는 이게 다거든요. 똑같이 똑같은 제 실력으로 지금 뿌렸는데도 그러니까 이 차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광차이를. 지금 차이 많이 나죠? 완전히 이거는 지금 우레탄은 그 클리어 마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듭니다. 지금 건조될수록. 근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 느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색깔은 이거는 완전 진짜 퓨어 블랙 깜깜한 색이 느낌이 나고 지금 이거 그 고희도 유광 블랙 쿵스 제품 이역형 같은 경우는 퓨어 블랙이 아니고 아주 진한 찌색 느낌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밝은 이 유광 도료를 뿌리는 요령이 그 어떤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요령이라면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가깝게 일반적인 그 뿌리는 것보다는 약간만 더 가깝게 붙여서 그 촉촉하게 뿌리를 했죠. 기본은 무조건 무광이든 반광이든 스페이스든 뿌릴 당시는 무조건 이게 촉촉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뿌연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면 안되고 무조건 촉촉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촉촉함의 강도를 약간만 더 많이 그러니까 거의 흘러내리기 직전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을 익히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거는 경험에서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 여기서 덧불림이 흘러내리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이걸 내가 뭐 많이 해서 몇 분 몇 초 뭐 트리그 몇 분의 몇을 당겨서 뭐 어떻게 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해보고 실수도 많이 해보고 많이 조져보고 킷도 많이 버려보면 감이 옵니다. 저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도색 시작할 때 킷 뭐 몇 개는 버렸거든요. 이제저리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일단 싼 걸 사서 막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다보니깐 아 이 정도 하면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실수는 거의 없죠. 아 이 정도 딱 느낌이 이제 바로바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같은 경우는 약간 가깝게 조금만 더 가깝게 조금 더 많이 촉촉하게 그렇게 하면 하니까 저같은 경우는 광이 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거 유광 도료 뿌리는 방법은 스스로 일단 그런 기본적인 약간 요령을 알아두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프라모델 도색 교본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딱 모든 그 자료들이 다 경험해서 나오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험이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만의 경험으로 이거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뿌리보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요요 건조가 되면 슈퍼 파인 스테인리스 이그를 위에다가 올릴 겁니다. 감사합니다.